미니즈 Soy 멀리 던져갈 뻔해 왜 이렇게 내가 하라고 definit 막 못받을 것 같아서 피부가 너무 심해져요 띠엑이 발뒤로처럼 잡은 게는 뭐 했니? 욕구도 내가 네가 벌써 만찬해 왜 계속 살이 Afraid 이러니 불을 물러는 로디 안되.. 우리가 날아볼 때 아아 우리 맞을 때 아아 우리 말아 울라 날아 울라 울라 내게 둘이 다 흘게 우리 말아 우리 말아 울라 날아 울라 울라 날아 울라 나 아저씨가 나를 안해 내게 빚어 빛나는 내게 빛나는 누구한테 내가 바로 저 수어 우리 말아 맨밤이네 이제 날 바라볼 때 우린 우린 맞을 때 흘려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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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지막 한 달 우리 우리 가을 때 우리 가을 때 흘려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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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날 바라볼 때 흘려 울려 울려 박수! 야 장난 아니죠? 이분이 여자 역을 맡았고요 방금 이분이 남자 역을 맡았는데 실제로 성별이 다릅니다 여자하고 남자예요 자 저희가 이렇게 다진에 다진하게 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멋있었죠? 크게 해줄 수 없어요 네를? 네를? 네! 하셨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미안해요 아쉽네요 근데 좀 앉으면 안 돼요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네 좋습니다 자 10시까지 앉아 계셔야 돼요 아까 저랑 약속했어요 만약에 10시 전에 그 자리를 뜨신다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네 아 왜 그 당신.. 아 잠깐만 네 카메라 놓고 간 거죠 지금 아 화장실? 아 그거 죽여야죠 네 자 원 스텝 포워드 플리즈 영어..영어 못 하시나 하.. 원 스텝 포몬 원 스텝 아 한국 사람이구나 아 죄송해요 네 근데 워낙 좀 글로벌한 문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영어를 많이 씁니다 네 예 좋아요 여러분들 자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이에요 이것이 바로 밀당의 구수 네 밀당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밀당 이렇게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마지막 곡 갈텐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와 세계 곡경어가 있어요 되게 세계 곡통화 앙컬으로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셋 앵컬 노노 앙컬으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땡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지막 곡 끝나고 앵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마지막 곡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하나 둘 셋 앵컬으로 머리 캐스팅 라지 여쭈어 오 예 자 머리를 머리를 그렇지 오 예 오케이 아 좋아요 네 오 오 오 오 나 혹시 몰라 경고나 지금 잘 되나?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나를 살 것 같지 마 나도 너무나 숨이 자꾸 멎는다 들기가 나의 향이 살아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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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골해졌지 너도 너도 깜깜해 너도 깜깜해 네가 주로 저로 쳐다볼 때 이 땅에 가끔 오진 숨설 때 너도 미칠게 만든 너도 깜깜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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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못 보게 우리가 죽을 수 있고 너도 깜깜해 너도 깜깜해 나를 잘 불렀어요 도움도 우리 이제 내 안에 깨어난 나둘의 불꽃이 진다 연주의 성도도 다 물어봐 이제 조금씩 사라진다 난 너도 깜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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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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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한 번 시작. 앵콜 앵콜! 할렐루야. 이런 걸 원했어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앵콜 완료식 때문에 앵콜이 진심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팀 소개를 한 번만 하고 앵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지금 가면 나쁘다라. 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포먼스 팀 MY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인의 MYM입니다. 고마워. 고마워. 땡큐. 굉장히 정색한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저희 MYM이라는 팀이고요. 저희 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기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여기 MYM이라고 치면 저희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저희가 조금...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춤추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형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와, 좋아요. 네, 인턴으로 가야 되는건데 자, MYM 팀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앵콜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앵콜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앵콜 진행해볼 건데 이번은 개개인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앵콜 진행할 거예요. 어, 잘 갔다 오셨어요? 어, 미안... 내가 너 어디 갔냐고 안 물어봤어요.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저 욕보인 것 같으니까. 네 저희 팀은 MIM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멤버들 한 명씩 각자 솔로 무대 시간 강구로 갈 거예요. 저희 나머지 멤버들은 티박스 들고 저기 검정색 티박스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 바퀴 돌아다닐 텐데 재밌어졌다. 왜 이렇게 오늘? 재밌었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 원 천 원 만 원 상관없이 웃는 모습으로 스마일 하시면서 넣어주시면 저희 오늘 세상에 너무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남은 시간까지 저희가 열심히 재밌게 공연할 테니까 끝까지 공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소개드리고 제 이번에 개인소개 저부터 한번 드릴 건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팀 소개할 때처럼 반응해주시면 정말 정말 땡큐 땡큐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이찬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코 막혀서 네. 자 바로 이어서 저는 춤 바로 춰드릴 건데 재밌게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가 더 재밌게 해줄게요. 뭐야? 유 픽 유 픽 퀵 유 diagram 오있어. 나를 벗어나지 못해 나른해진 이 순간 잘됐은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아름다워 맨날도 반듯한 자세가 흔들어진대도 괜찮은 나 똑바로 봐 Oh yeah 어두운 자면 또 시작되는 무려한 손짓 안가는 눈빛 투명한 작가의 너를 사랑하는 무려한 느낌 아찔한 끊임 어두운 자면 날 사로잡은 무한 손짓 은근한 눈빛 잠시나 모든 걸 다 지워 시각에만 의존해 경이로운 눈빛으로 경이로운 눈빛으로 너만을 감상해 신경쓰는 화장이 더 번져될수록 아름다워 고마워 우린 어둠 단정한 셔츠가 구겨져버려도 괜찮은 나 또 바로 봐 내일은 내게 고마워 또 시작되는 무려한 손짓 안가는 눈빛 투명한 작가의 너를 사랑하는 무려한 그 느낌 아찔한 끊임 무려한 거두운 조명한 색깔 사로잡은 우와도 진정한 무려한 눈빛 어떤 표현도 어떤 문장도 너를 모두 담아낼 순 없겠지 우린 이대로 완벽할 테니 걱정 따윈 버려 그대로 그대로 리핏 그대로 리핏 그대로 리핏 그대로 리핏 리핏 그대로 리핏 그대로 리핏 그대로 리핏 겉겨져버려면 색깔 사로잡은 우와도 진한 흔한 눈빛 겉겨져버려면 색깔 사로잡은 차는 바쁨 묘한 그대로 귀여워 나 지급한 그 느낌 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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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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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잘 싫습니다 나야나말고 나야나말고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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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멋있는거 보여드릴게요 멋있는거 신나는걸로 할게요 신나는걸로 할게요 나야나 이게 뭔가 싶을거에요 좋아해요 비즈음 걱정 가득찬 세상살이 거라 다같이 해주세요 차 걷어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다 나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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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하는데 눈썹 바로 뜨고 우릴 직접 보면 떠요 누구냐 하는 거 그게 나 싫은 거 싫다고 말해줄 또 알아야 지 맘대로 다 고실 빼면 더 집없이 다 해 다 같이 마시다가 더, 더 가지게 다 같이 마시다가 더 가지게 다 같이 마시다가 더 가지게 걷힐 미칠 더 가슴 마시다가— 이제 모두 바시건 넌 ? 너em Party주신 차들 다 같이 마시다가 더 가슴 난 Sta- 달아 ! 이제놈 곱 Geoff 이..호! 이대로 신나는 너 굳이 썰면 안 해도 고등치게 마음대로 그래 날아가고 싶으시 떨어지고 싶으시 날아가진 도착시 날아가진 들 들 들 오! 거래거리는 사람들 속에 너를 숨기지마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고 빠르고 우리 집어보면 다 있다면 하나도 날들게 내 끼니 싫은 건 싫다고 말해줄 헤헤 간사진이 마음대로 같은 편 꺼내 거칠 마시따 고기 essent thrift 2 manga 고기를 들어의 하늘은 파란 데 맘에 내려만 숨도 피워볼 세상을 크게 볼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뭐야 안무 한다면 한다면 그게 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해줘도 경신이 네 맘대로 꼭 싶은 걸 같이 살아서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날 1개 tap겨 가질 때 거침없이 날 날riends 거침없이 또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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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